한 남성이 표시판에 가방을 내던집니다. 땅에 떨어진 가방에서 강아지가 나옵니다. 지난해 8월 평택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강아지 이름은 크림입니다. 지금은 임시 보호자와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안정됐지만 두 달 뒤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가야 합니다. 포기도 안 하시고 그래서...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자와 격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격리 기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원하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. 크림이에게 적용된 격리 기간 6개월이 오는 3월이면 끝나는 겁니다. 정부도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지금 최소 3일로 돼 있는 격리 기간을 5일로 늘리겠다고 한 겁니다. 하지만 동물단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합니다. 5일이나 30일이나 뭔 차이가 있냐고요 그게. 사람이 3일 만에 바뀌고 5일 만에 바뀌고 안 바뀌잖아요. 그래서 아예 학대한 원 주인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JTBC 김나은입니다. 정부도 법을 한 번만 더요. 그래서 아예 학대한 원 주인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예 학대한 원 주인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학대한 원 주인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. 아예 학대한 원 주인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. 마음이 우선을 박탈하는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